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1회 제4과목 유체기계 및 유압기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기계 문제는 61번부터 70번까지 문제가 되겠고요. 유압기기 문제는 71번부터 80번까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유체기계와 유압기기 문제가 섞여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유체기계의 문제가 61번부터 70번까지 그리고 71번부터 80번까지는 유압기기 문제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압축기 손실을 기계의 손실과 유체의 손실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유체의 손실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유체의 손실에 속하지 않는 것. 압축기는 공기를 이송하는 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기 중에서도 고압 상태에 놓여있는 공기를 이송하는 유체기계이고요. 보통 한 100m 아쿠아 정도의 압력의 공기를 이송하는 유체기계입니다. 저압을 고압으로 만드는 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체의 손실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공기라고 하는 유체가 관과 압축기를 통과를 할 때 고체 표면을 공기가 적시면서 유체가 적시면서 흘러가게 될 건데 그때 발생되는 손실 유체 입자와 고체 입자 사이에 유체와 고체의 접촉에 의해서 발생되는 손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공기라고 하는 입자들의 서로 상호 충돌에 의한 손실, 유동 손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기계적 손실, 기계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의 입자와 입자, 금속의 표면과 표면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발생되는 손실을 기계적 손실이라고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보기를 보면 첫 번째, 1번은 흡입구에서 송출구의 일기까지 유체 전체에 관한 마찰 손실 흡입구에서 송출구로 해서 유체가 빠져나갈 때 그때 흡입구와 송출구 사이의 금속 표면을 적시는 그 상태에서 발생되는 마찰에 의한 손실이니까 유체적 손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곡관이나 단면의 변화, 곡관이나 단면의 변화에는 부차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부차적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유체 손실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베어링 패킹 상자 및 기밀 장치에 의한 손실인데 베어링은 축을 지지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축이 있으면 축이라고 하는 요소와 베어링이라는 요소가 상대 접촉을 하죠. 상대 접촉을 하면서 축이 회전 운동을 하니까 이때 기계적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패킹 상자라고 하는 건 실링, 실링을 위한 상자죠. 역시 축과 패킹 상자가 서로 접촉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미세한 틈이 있어요. 미세한 틈들이 있기 때문에 미세한 틈에 의해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계적인 마찰을 줄이려고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유체적 손실이 아니라 이것도 기계적 손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 손실에 속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번은 회전차 입구와 출구에서의 충돌 손실을 했습니다. 회전차라고 하는 임펠러가 될 수도 있고 런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표현이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회전차가 회전할 때 그 회전차의 깃이 있습니다. 회전차 입구 출구, 회전차 입구 출구 쪽으로 유체가 들어오고 나갈 때 좁은 그런 입구 쪽으로 유체가 들어갈 때 그리고 좁은 공간을 통해서 빠져나오면서 넓어지는 지역 쪽으로 유체가 빠져나올 때 그때 유체들의 손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61번의 답은 3번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62번을 봅니다. 펌프의 운전 중 갈로에 장치된 밸브를 급폐쇄할 경우 갈로 내의 압력의 변화, 상승과 하강이라고 하는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충격파가 발생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렇게 펌프가 있고 펌프 출구 쪽에 밸브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게 되는데 펌프가 구동이 되면서 유체가 원활하게 통과를 해요. 그런데 이때 폐쇄를 시켜요. 폐쇄를 시키면 유체들이 좁은 통로로 빠져나가면서 충돌을 일으키죠.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유체가 밸브를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충격파가 형성이 돼요. 충격파가 형성이 돼서 그런 충격파들은 유체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충격파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때리니까는 충격과 소음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 그래서 물이 흘러간다고 하면 물이 통과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런 현상을 수격작용, 워터앤마라고 얘기합니다. 수격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수격작용 2번으로 볼 수가 있고요. 1번에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체가 액체와 같은 비압성 유체죠. 비압성 유체가 점성이 큰 이런 상태에서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압인데도 불구하고 포화증기압 이상으로 압이 유지가 되거나 그러면 공동부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 현상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징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도적으로 상승한 압력, 가도적으로 상승한 압력에 의해서 충격이 동반대한 이런 현상이 서징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맥동현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맥동현상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보는데 62번의 답은 2번 수격작용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해설에서 보게 되면 벨브의 급폐쇄로 갈론의 압력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면 충격파가 발생하는 현상, 이 현상은 수격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격작용, 벨브의 폐쇄로 순간압이 가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은 서징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동현상, 공동현상, 그리고 수격현상, 서징 현상 이런 표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6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3번 진공펌프의 성능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진공펌프는 진공펌프 내부의 압을 국소대기압 이하로 떨구는 거예요. 국소대기압 이하로 떨구는 마이너스 압이 되죠. 마이너스 압이 되고 진공펌프 바깥쪽에 있는 유체들은 국소대기압 이상의 압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공펌프 내부의 압을 진공압으로, 국소대기압 이하의 압력으로 유지시켜주면 유체가 밀고 들어와요. 진공펌프를 밀고 들어와서 밀고 들어온 유체를 밖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진공펌프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공펌프의 성능을 표시할 때는 1차적으로 규정압력과 그때의 배기용량으로 표시합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또 진공펌프의 성능 표시로 맞는 것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때 답으로 규정압력과 그때의 배기용량으로 표시한다. 이게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도달 가능한 흡입 최소압은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다. 도달 가능한 흡입 최소압력으로 성능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3번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 표시에는 계기압력을 기준으로 한다. 대기압 이하의 압력 표시에는 계기압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국소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것 같으니까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4번은 진공펌프의 압축비는 배기구의 압력을 흡기구의 압력으로 나눈 값이다. 참고하시고요. 진공펌프에서의 압축비라고 하는 값은 배기구의 압력을 흡기구의 압력으로 나눈 값이다. 참고해서 진공펌프의 성능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또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앙적으로 진공펌프의 ways 알 괜찮 etceter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